2023년 고의모의고사 9월 31번 빈칸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나름대로 빈칸문제는 원래 어휘문제 잘 나온다고 했다. 근데 이 단락은 그렇게 어휘문제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만일 또 다른 빈칸문제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주제정리 잘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항자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어, 그들이 반항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영리한 마케터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Just like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반항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이 단락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니? 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마케터들이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반항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 어떤 전략으로 영향을 주는가? 그걸 이 단락에서 이제 밝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지.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주는지가 saying, 동명사절이야.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made some people up from an idea. 몇몇 사람들이 한 아이디어로부터 관심을 끄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떤 반항기가 있는 사람들, 반항자인 사람들은 아, 남들이 다 하는 거? 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바로 반항자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하는 일은 반항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흥미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바로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반항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대안을. 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뭔가를 찾는다는 거야. 그 대안을.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대안을 가리킨다. 자, 가로안의 얘기를 하면 만약 아주 영리하게 계획이 되어진다면 그 대안들은 can be exactly 정확하게 마케터 또는 설득자가 네가 믿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자, 사람들한테, 그 반항하는 사람들한테 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람들은 아니, 남들이 이걸 다 한다고? 어, 나 이거 안 할래. 나 다른 식으로 할래. 해가지고 다른 거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선택한 그 다른 게 실상은 그 마케터가 그 반항자들로 하여금 선택했으면 하고 원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리하기 계획만 잘 된다면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래쪽에 나온다. 만약 내가 네가 한 아이디어를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면 뭐를? 너가 강하게 대중적인 의견을 거부한다는 것을 자, 뭘 위해서? 너 자신의 어떤 독립성과 그리고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의견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대다수의 선택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선택하는 그 선택지를 먼저 제시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 대다수가 하는 선택은 너는 거부할 것입니다. 아, 당연하지. 여기서 너는 이제 반항하는 사람이거든. 자, 뭘 위해? 나의 실제적인 선호도를 위해서 자, 여기서 나의 실제적인 선호도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마케터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너가 이걸 선택했으면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반란,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것들은 이제 거부한다는 거죠. 사실 진짜 원했던 거는 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 이거를 그러니까 좀 보자. 말이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라는 상품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 C라는 사람에게 C라는 사람에게 B라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반항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B를 선택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A를 선택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C같은 반항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더 싫어하는 거야. A를. 아, A는 절대 고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A를 고르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있는 B가 실제로 처음부터 이 C가 선택했으면 하는 거라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반항의 입장. 나는 이제 대다수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을 때 의외로 우리가 속는다는 거지. 바로 이런 영예한 마케터들에 의해서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블랭크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 선택을 고르고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선택? 그들의 목적에 그들의 목적에 맞는 그들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니? 여기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지. 여기서 사람들은 그 마케터들을 가리키는 거야.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마케터들이 뭐를 살아온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야.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은 뭐겠니? 바로 반전이지 반전. 실제적으로 반전을 노리는 거지. 자기가 이제 A라는 상품을 대부분 사용해라고 했을 때 이 좀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이 A를 선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B를 선택하는 반전적으로 완전 반전 뒤집어서 B를 선택하게 이끄는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마케터 마케터들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합니다. 뭐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 마케터들의 목적에 딱 적합한 그 선택을 독립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우리가 어휘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인디펜던틀리다. 디펜던틀리가 아니야. 의존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반항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선택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사실은 마케터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다 이 시나리오를 짜놓은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몇몇 브랜디들이 Take a full effect of our defense 우리의 반항심을 완전히 이용합니다. 자 뭐에 대한? 그 주류에 대한 반항심을 완전히 이용해서 그들 자신을 어떤 반항자로서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포지션을 반항자로 위치시킨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뭐다? 훨씬 더 강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품을 이제 구매하도록 이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답은 사실 리버설 여기 반전밖에 될 게 없어. 이거 뭐 다른 것들은 빈칸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제일 아니다 싶은 거를 소거하는 게 중요해. 여기 보면 뭐 이미테이션 보방 리피테이션 반복 컨펌은티 순응 컬래버레이션 협동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나마 조금 속이려고 들어오는 게 그 순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케터라는 거를 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실제 그 소비자가 아니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골랐으면 하는 거를 이제 완전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역발상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 그게 바로 반전이라고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이제 답은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내신공부니까 변형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변형문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빈칸 문제가 제일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만약 또 다른 빈칸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니? 자 이러한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것이다. 이 대안은 어떤 대안이냐. 영리하게 계획되어진다면 정확하게 마케터나 설득자가 여러분이 믿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빈칸에 굉장히 좋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부분들 너는 거부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선택을 나의 실제적인 어떤 선호하는 것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종종 속는다. 우리가 어떤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빈칸에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주제는 정의 잘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31번을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정리해라 그런다면 이 내용 잘 파악해서 위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주제 만들어내는 좀 훈련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간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관식 문제 내기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